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에요 여러분 제 애교가 그립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준비한 애교 3종 세트 지금부터 쏠테니깐요 여러분 눈 떼지 마시고 다시 지켜보세요 하나 둘 셋 응? 앙? 흥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구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에요 여러분 제 애교가 그립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준비한 애교 3종 세트 지금부터 쏠테니깐요 여러분 눈 떼지 마시고 다시 지켜보세요 하나 둘 셋 응? 앙? 흥 흥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구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에요 여러분 제 애교가 그립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 준비한 애교 3종 세트 지금부터 쏠테니깐요 여러분 눈 떼지 마시고 다시 지켜보세요 하나 둘 셋 흥 앙? 흥 흥 흥 흥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구요 건강하게 보내세요 안녕 and пожалуйста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멘